어.. 최근에 팔린건 뭐야? 3억 7천 5백 거짓? 6에 35 5에 55 3억 5에 55 014 4억 4천 각 나왔죠? 음.. 각 나왔어 그럼 에디션의 공식을 사야 110? 어.. 어.. 유니크 아닌데? 이런데 어.. 8천만 원이네? 8천으로 가야겠다 그지? 쓰읍.. 다른데? 뭐 딱 좋은데? 10천만 원이라고.. 100천만 원이.. 100천만 원이 필요해 100천만 원이 필요해 아.. 50,000원 아 오케이 5만원 버금 줬다 그럼 3억에만 팔아도 가위값 해가지고 소소하죠? 이것이 바로 이제 꿈여팔기 꿈여팔기라는 것이네요 주운 잡으로 해줘 꿈여팔기 꿈여팔기 잡으로 해줘야 되는데 잡을 뭘로 해줄까? 아 이거 에디다 한번 열어볼까? 있을걸요 에디가긴 아이디가기 공정력이 나 엄청 좋은거니까 아 예 아쉽네 러브 잡을 해줘야 돼? 무난한건 역시 극혼작이겠지 극혼 30번 없나요 저? 없네 극혼 30번가 제일 무난한거 같은데 극혐정의 혼돈 극혐정의 혼돈 저렴한걸로 비싼거 말고 저렴한걸로 비싼거 말고 망치없는다 아 망치포인트샵에 있는데 그냥 앞에 얼만데 50% 200만원이면 안다 오케이 안 돼 됐어 발림 좋고 안발림 말고 요런 마인드로다가 요금 투자해주는거지 요금 투자해주는거지 어디있습니까 아오케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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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그래 좀 그래 별도 달기 좀 그렇다 그치 그냥 그대로 가위 잘라서 팔아야겠다 그치 가위가 5,900원인데 가위가 5,900원인데 와 근데 가위값도 깨먹으면 깨나가네 5,900원이라고 치면 한 1억 2천 들을거 같은데 와 그냥 경매장에서 사는게 더 쌓을거 같은데 5,900원 주잖아요 5,900원 5,900원 주잖아요 5,9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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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격맨 3,900원 4,9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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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900원 Av4 6,900원 1,900원 5,900원 5,900원 5,400원 3억 3천 3억에 파우도록 하겠습니다 3억 2천? 1억만 납니까? 오케이 꾸며팔기 깻 아니 카운목은 왜 아직도 안팔렸네 4에 21 추억은 3억 아 오케이 카운목도 꾸며팔기를 했지 공식해가지고 얘도 1억 남겨먹는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